속 시 그림 그려 주시고 자 방정식 문제 풀이 순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자 구해야 되는 값을 x 로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네요 자 요거를 x 자 그 다음에 문제 읽으면서 식 작성해라고 했는데 자 문제 읽어보시면 집에서 회사까지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6킬로미터로 돌아올 때는 시속 40킬로미터로 달려서 총 2시간 40 총 2시간 30분이 걸렸다 합니다 자 시간에 대한 힌트네요 자 시간에 대한 힌트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자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했습니다 아 집에서 회사까지 갑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갈때는 60킬로미터로 갔네요 자 갈때는 여기는 어떻게 자 60킬로미터로 자 60킬로미터로 거리는 얼마였죠 x 였네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회사에서 집에서 돌아올 때는 걸린 시간이 어떻게 구하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기 때문에 40킬로미터로 돌아왔대요 자 여기로 갈 때는 여기는 40분의 거리는 그대로 동일 x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시간을 다 합쳐가지고 총 2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식을 계산 식 작성을 해주시면 집에서 회사로 갈 때의 시간 더하기 회사에서 집에서 올 때의 시간 40분의 x 한 개 총 2시간 30분이 걸렸다 했네요 30분은 2분의 1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수 계산이 싫으니까 분수 양변에 없애려면 120을 곱하면 되겠죠 120 양변에 곱해 주시면 2x 플러스 3x는 120 곱해주면 240에다가 60 더하니까 3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5x가 300 그래서 따라서 x는 60 되겠네요 그래서 60킬로미터로 이동했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